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30대 이창현이라고요. 저는 일단은 올해 유예생이고 제가 현재 지금 동네 독립손해사정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제가 작년에 동차를 준비한다고 한번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유예가 돼가지고 올해 마무리된 46회 손해사정사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합격 소감.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스티비에 굉장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인스티비로 인해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합격 발표일에 제가 발표 제 번호를 본 순간 굉장히 군대 전역하는 날보다 기뻤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이 시험에 간절했고 이 자격증이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자격증이어가지고 기뻤습니다. 매우 매우 기뻤고 음 네 많이 기뻤습니다. 네 저는 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20대 중반 제 나이 25살 때 이때 그 제가 아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독립손해사정 사무실에서 현재 현업에 계셨고 저는 그 형님께서 저한테 한번 같이 일해보자 일해봐라 해서 한번 접하게 됐고요. 근데 접해보니 오 좋더라고요. 이게 뭐 독립에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조사직도 아니고 보험회사 뭐 자회사 소속도 아니고 그냥 독립에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형님 때문에 이 직업을 알게 돼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건 간단합니다. 인스티비는 제가 같이 현재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형님께서 2019년도 20년도 합격자이신데 인스티비 합격자이신데 추천해 주셨어요. 인스티비에 뭐 괜찮다 한번 해봐라 해서 뭐 다른 학원 뭐 교수님들 많으신데 저는 그걸 배제하고 그냥 인스티비에 그냥 뭐 올인은 했죠. 인스티비에 보니까 뭐 온라인 뭐 세트가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네 인강 들었는데 뭐 불편함도 없었고요. 뭐 막상 들어보니 뭐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뭐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접하게 된 것은 네 같이 일하는 형님 때문에 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박세영 교수님 자동차보험 강의를 해주신 분이신데 장점 장점이라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강 아우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저는 오히려 인강보다는 그 교재 있지 않습니까. 교재가 진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편하게 다독할 수 있게 다독 해독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교재라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로 윤금호 교수님 이 자리에 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단은 너무 방대해요. 자료도 많고 모의고사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재산보험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 작년에 시험 쳤을 때 윤금호 교수님 거 다 따라갈 걸 너무 후회했습니다. 후회했고 그래서 올해는 준비할 때는 윤금호 교수님 거 전부 다 따라가겠다. 다 따라가서 모든 걸 다 흡수하겠다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고 굉장히 좋은 결과로 좋은 점수로 합격하게 됐죠. 예 저는 진짜 윤금호 교수님 정말 리스펙합니다. 세 번째로 김유나 교수님 일단 인강 깔끔합니다. 모의고사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뭐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뭐 분쟁되는 것들 요새 뭐 2023년도에 굉장히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분쟁이 된다라는 것도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장점 그거죠. 모의고사 이건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올해 2023년도 그 뭐 의학이론 시험이 김유나 강사님이 다 다룬 내용 점수 아주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 김태현 교수님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장점 특징 일단은 수험생들한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요. 공부의 흐름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1에서 10까지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나중에 2차 공부법을 어떻게 하냐 제가 이 질문에 나중에 답을 드릴 건데 약술 70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부방법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간혹 손금사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 글이 보입니다. 어? 3주면 된다. 4주면 된다. 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많게는 3개월. 뭐 그 이유는 직접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뭐 계약법, 업법, 손사이론 세 과목이 있는데 저는 한 한 달하고 반 정도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고 공부방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강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인스티비에 그 판매한 교재가 있거든요. 기출집이랑 그리고 해설집. 그거를 저는 계속 봤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봤습니다. 계속 보고 풀어보고 그리고 밑에 해설집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문제 답을 외우지 말고 문제 유형을 보고 해설집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문장이 하도 보니까 문장도 기억하고 아 답이 이거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망의 시험이죠. 2차 시험. 이거는 뭐 서술형 시험인데 굉장히 처음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쓰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약수를 해서 써갈까? 사례는 또 어떻게 풀고?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세영 교수님 교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단권화를 만들었거든요. 단권화를 만들었는데 정리하자면은 1월달부터 해서 3월 말까지 단권화를 만드는 시즌. 그리고 4월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약수라는 시즌. 계속 썼습니다. 저는 깜지 공부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엄청 썼죠. 4월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계속 약수를 쓰고 사례도 써보고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예비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되고자 제가 좀 들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박세영 교수님 거 약술 단권화를 하면은 딱 70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70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70제를 다 하고 뭐 약수를 어디서 나오든 다 풀 수 있겠더라고요. 풀 수 있고 사례가 나오든 다 이게 뭐 제 머리에 손이 기억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해를 하라는 이해라 이해를 하면서 사례를 풀어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손이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가 외운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권화를 만들고 약수 시십제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례도 되고 약수도 되고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보 점수 괜찮았습니다. 50대 중후반으로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정말 추천합니다. 단권화 뭐 사람 개인만 다르겠지만 저는 단권화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이제 책임근제 김태현 교수님 어 진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태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 그 1월 달에 그 약술 70제랑 사례 50제라는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거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왜냐면은 이것도 두고 왔습니다. 보면은 이거 책임근제 70제인데 이것 또한 이제 1에서 70제 약수를 다 외우고 쓸 줄 알게 되면은 시험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례가 나오든 기본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도 다 피해가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 피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산 문제 이거 뭐 책임근제 꽃이죠. 어 뭐랄까 손해배상에 산정할 때 이것도 각각 교수님에 따라서 좀 산정한 틀이 다르거든요. 틀이 다른데 이 틀을 김태현 교수님이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조금 이제 예 그것만 이제 조금 숙취하시면은 책임근제는 무난하지 않을까. 네 세 번째로 김유나 교수님 이거 일단은 저는 좀 꼼수로 공부했습니다. 어떤 꼼수냐 어 저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 모의고사 자료 저는 이거 2019년부터 해가지고 22년도까지 그 각 학원 거 모의고사 전부 다 수집해 가지고요. 수집해서 단권화를 만들었습니다. 단권화를 만들었는데 어 여기서 단권화를 만드는데 이게 좀 좀 여기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어떤 꼼수냐. 일단은 김유나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주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학원 거는 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은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겹치는 거는 다 버리고 김유나 교수님께서 안 다룬 이제 질병 상해 파트를 그 김유나 교수님 모의고사에 넣습니다. 넣습니다. 포스트잇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저는 요거 계속 추가 넣었거든요. 잘 보시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뭐 모의고사에서도 성적 상위권이었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고득점으로 진행했고요.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예 뭐 의학 이론이 무지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싹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저는 그랬습니다. 읽어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는 모의고사. 이거 뭐 모의고사 공부법이죠. 좀 솔직히 뭐 네 꼼수리로 해서 이건 뭐 어떻게 제가 공부 방법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공부법이 있다. 매우 효율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3보험 윤금호 교수님.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공부 방법 뭐 없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양이 방대하다 너무 많다. 굳이 이것까지 다 해야 되나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걸 안 해가지고 회피를 했죠. 회피를 해가지고 결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 다 따라갔죠. 저는 제3보험이 뭔가 다섯 과목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 실손, 표준약관, 장애, CI보험, 질병상해. 뭐 과목은 한 과목인데 진짜 한 과목에서 다섯 과목 같은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자 근데 다 따라갔죠. 따라갔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시즌이 있습니다. 이때 모의고사 시즌 때 윤금호 교수님께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냈는데 이거 다 따라가십시오. 다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이상한 스킬이 생기거든요.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은 그 모의고사에 쟁점이 하도 많으니까 뭔가 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례 문제를 보면은 어 여기 함정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함정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저는 저희 그 신체 손해 사정 시험 네 과목에 전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때 뭐 함정 해 놓은 것들 다 다 피해 갔습니다. 뭐 그건 어떻게 뭐 윤금호 교수님께서 만들어 준 모의고사로 이제 스킬을 습득해서 한 거고 그리고 공부 꿀팁이라 저는 그냥 그래 생각합니다. 모든 네 과목 있지 않습니까? 모든 네 과목이 어 모의고사 시즌 시작할 때 약술이 한 70에서 80%는 완성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는 이 시험에 조금 이제 합격에 조금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간혹 교수님들께서 뭐 약술은 뭐 나중에 한두 남겨서 해도 된다 하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네 4월부터 약술 준비했죠. 그러니까 한 5월 6월 되면 모의고사 시즌 되는데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시즌 시작할 때 약술이 70에서 80% 정도는 완성이 되어야 된 상태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뭐 새로운 약술이 나오면 그걸 다시 추가로 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수험생활 팁. 이건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뭐 휴대폰과 이별 해라. SNS 다 끊어라. 유튜브 삭제해라. 맞습니다. 저도 다 삭제했고요. 뭐 공부할 때는 휴대폰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안 보고 계속 공부만 했죠. 뭐 공부하다가 허리 아픈 날에도 그냥 계속 공부하고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체력 관리를 하라면 계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헬스를 좋아하는데 아침에 헬스장 갑니다. 가는데 운동하고 있습니다. 웨이트하고 있으면 갑자기 자보 약술이 생각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웨이트하고 있는데 자보 약술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괜히 또 운동하다 다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시험 기간 때 운동을 일찍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런 눈 뜨면 공부하고 눈 뜨면 공부하고 배고픔 밥 먹고 이렇게 수험생활 보냈네요. 팁은 그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팁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운동이랑 아주 친해지면 됩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팁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저는 많은 분들이 긴장할 거예요. 시험 당일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뭐 그 긴장감을 좀 해소하려고 시험 전날에 고사장에 있는 근처에 있는 방을 잡았습니다. 자 방을 잡고 한번 도보로 걸어가서 몇 분 걸리는지 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위치를 미리 파악했거든요. 전날에 그 시험장 고사장에 들어갑니다. 입구가 보입니다. 한번 봅니다. 그냥 한번 보고 다음날 시험에 들어가니까 한번 봤으니까 굉장히 저는 긴장이 조금 덜 했거든요. 확실히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고 아마 많은 수험생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해 보십시오.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한번 전날에 동성 파악하는 김에 긴장을 좀 해소하는 김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네 다음날 시험 당일에 가셔도 굉장히 좀 긴장감이 조금 많이 떨어질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손해사항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험은 장기 레이스에요. 진짜 저는 짧고 굵게 빠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진짜 장기 레이스 힘들어요. 수험 공부하다가 막 하기 싫은 하도 있을 거고요. 공부하다가 이제 뭐 하루 쉬어 볼까 하루 쉬자 하는 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쉬지 마십시오. 한번 마음 먹는 거 끝까지 가보십시오. 저는 수험 준비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준비했었거든요. 안 쉬었습니다. 계속 쭉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합격했으니까.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아 가발할 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시즌 때 모든 네 과목의 약술은 70에서 80%가 완성되어야 된 상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모의고사 때 새로운 약술이 나와도 추가로 다시 외울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그 약술은 어 빨리 준비하세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절대 멈추지 마세요. 네. 계속 공부하십시오. 이제 마무리 멘트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날개를 달았죠 이제 합격 합격했으니까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달았고 이제 저는 날개를 펼치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진짜 인스티비 교수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갑니다. 배우고 가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또 감사한 분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손해사항사랑 직업을 알게 해주고 이 어깨에 발들겨. 아 다시 할게요. 손해사항사랑 알게 해주고. 예. 아뇨. 그냥 이거 이 자리를 빌어서부터. 네. 이 자리를 빌어.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두 분이 계십니다. 일단은 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되게 해주신 이동수 손해사항사님. 자. 그리고 제가 수험 기간 때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동기부여 해주신 같이 일하고 계시는 지승용 손해사항사님. 형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분들 진짜 꼭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 한번 마음 모은 거 끝까지 가십시오. 진짜 나중에 뭐 편읍에서 만나겠습니다. 후배님들. 좋아. 잊지 않 koll열이 됐습니다. 저에게 쪼릴게요. 고마워 향상사님. 잘 잊고 왔습니다. 의미 붙임. 넉. 보다. 쉽다. 서울이의 한 망설임. 이렇게. 달리. 자. 소금. 공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